한여름철에 두피와 모발을 보호하는 법. 한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고 모발이 손상되어 머리카락의 탄력성이 떨어지고 색상이 탈색되지요. 덥고 습한 날씨로 인해 세균 증식이 활발해져 평소 두피에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 증상이 악화됩니다. 두피를 보호하는 법. 자외선 피하기. 강한 자외선은 두피 및 모발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여름철 모발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자외선을 직접 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머리숱이 적거나 탈모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자외선이 두피에 직접 닿아 모낭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강한 자외선으로 발생한 피지와 땀 등 각종 노폐물로 인해 두피에 모공이 막혀 모발로의 영양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모근이 약해질 수도 있고요. 그 결과 탈모 증상이 악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외선으로 인해 모발의 탄력이 떨어지고 색상이 변화되지요. 헤어 드라이어를 장기간 사용할 경우 머리카락이 푸석해져 쉽게 갈라지는 현상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여름철 강한 자외선이 헤어 드라이어와 같은 역할을 하죠. 따라서 햇볕이 강한 시간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부득이하게 외출을 해야 할 경우에는 반드시 모자나 양산으로 자외선을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외선으로부터 모발을 보호해주는 헤어제품 항공미용 메디팜 열보호제 물코트 에어크림을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덥고 습한 날씨는 피지와 땀의 분비량을 증가시켜 염증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모발 및 두피의 청결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름철 덥고 습한 날씨는 피지선을 자극하여 피지 분비량이 늘어나게 되고 이로 인해 지루성 피부염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지루성 피부염은 붉은색의 얼룩점 홍반과 피부 표면에 각질세포가 벗겨지는 증상인설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만성염증성 질환인데요. 두피 얼굴 겨드랑이 앞가슴 부위 등 피지선이 발달한 곳에서 주로 발병합니다. 또한 여름철에는 습한 외부 환경으로 인해 염증 부위에 균이 빠르게 번식해 모낭염도 악화될 수 있습니다. 모낭염은 피부 속에서 털을 감싸고 영양을 공급해주는 모낭에서 시작되는 세균감염으로 황색포도상균이 가장 흔한 원인균인데요. 모낭염은 모낭을 중심으로 염증세포와 액체물질이 찬농포가 생기거나 피부가 솟아오르는 구진 등의 증상이 뜁니다. 샴푸로는 천연 프로폴리스가 함유된 엠프리스 다기능 샴푸를 추천하고 싶군요.